뱅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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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음 오늘은 혼자가 아닙니다 완전체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고춧가루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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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고춧가루 목욕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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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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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좋아 써 이쪽 써 코 뿌이 뿌이 먹고싶어 너 고기 물 줄게, 기다려 아이고 반갑습니다. 위캠프의 유이입니다. 지니입니다. 오늘은 집에서 멀지 않습니다. 이곳은 포천입니다. 한적하고 차 소음이 없는 캠핑장을 왔어요. 그리고 이곳은 데크 사이트입니다. 데크 사이트의 거실형 텐트. 오랜만이에요. 조금 더 편안하게 놀아보자고 해서 조금 귀찮을 수는 있는데 자식을 선택해봤어요. 애견이 있으면 자식이 좀 좋은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저희가 오늘 가족 캠핑 겸 애견 캠핑도 해야 되기 때문에 설치할 때는 살짝 귀찮을 수는 있어요. 철수할 때나 아이들이 좀 뛰어놀기도 편하고 강아지랑도 캠핑하는 데는 이만한 건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더 추워지기 전에 자식을 한번 해보자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. 자식으로 하니까 더 아늑하고 따뜻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. 일단은 전기매트 때문에 너무 따뜻합니다. 엉뚱이에요, 엉뚱. 오늘은 저희와 방구석에서 한번 놀아보시죠. 함께 즐겨요. 아잇 좋아요. 설탕을 넣어줘야해 섞어주세요 누가 털장갑 사줬어 자 이제 안가자 초밥이 이렇게 힘든 일이야 맨날 마트에서 사서 하는거 같아 그치 마트 초밥이 비싼 이유가 있는거야 그치 자 짜라란 오늘은 저희가 좋아하는 연어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 노르웨이산 연어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노르웨이산인지 어떻게 알아? 아하이 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딱 보이시죠 시푸드 프롬 노르웨이 요 마크만 찾으시면 됩니다 이 마크는 노르웨이산 수산물임을 보증하는 인증마크입니다 오 처음 알았어 마트에서 딱 이것만 찾으시면 아 저게 노르웨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연어를 즐겨보겠습니다 오 오 잘했어 요 맛있겠다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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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요 사장님 저희는 언제 먹을 수 있는건가요? 조금만 기다려 고마워 고마워 사장님 원래 말투가 그러쇼? 이 사람도 사장이쇼 아니요 쇼집인데 쇼집 쇼초밥집 쇼초밥집 쇼초밥집이에요 얘가? 간파만무셔나 아들딸이 만든 초밥이라니 그러니까 세상에 시간이 한 1시간 걸리긴 했지만 맛보겠습니다 쇼초밥집 쇼초밥집 애들이 만들어서 더 맛있다 응 그렇지? 쇼초밥집 와 진짜 근데 사먹는 초밥보다 맛있지않냐 응 그렇지? 사장님 배고팠죠 사실대로 야 맛있는데 나 먹어 누나 하나 줘라 너 먹었잖아 지금 아니야 분량이 있어 한 사람당 3개씩 그래? 너 몇 개 먹었어? 얘 지금 3개 나 몇 개 먹었지? 너 2개 너 몇 개 먹었어? 3개 뭐야 이 사장들 손님이 먹지 않았는데 왜 너네들이 먹을라 그래 사장님 12피스 더 줘 배도 부르지가 않아 아 솔직히 이거 인간적으로 너무 적어 사장님 빨리 준비해 봐 아 알았어요 우리 쇼 사장님이 맛있는 연어초밥들 해 주셨으니까 놀아야죠 돌아온 조선보드게임 윷놀이 저희는 명절 아니어도 윷놀이 합니다 재밌어 진짜 재밌어 어느 보드게임 못지않게 진짜 재밌는 거 같아 그리고 바닥에서 하기가 너무 좋아 아 맞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구나 갑자기 생각나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윷놀이를 준비했어요 아빠가 너희들한테 내기를 좀 걸어볼게 오늘은 아빠가 엄마랑 편을 먹는 거야 왜 이렇게 먹을까? 유현이, 유경이가 사고 싶은 걸 아빠가 딱 알아 여러분들도 아실 거야 포켓몬 게임 신작이 나왔더라구요 사달라고 사달라고 하더라구요 오늘 윷놀이를 너네가 이기면 아빠가 그걸 바로 사줄게 어때? 아빠랑 엄마랑 이기면 오늘부로 그 게임 얘기는 뚝 지겹게 얘기하지 마라 그 게임은 이제 물 건너 갔다 윷놀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너네 파란색? 빨간색? 아니 나 파란색 파란색? 오케이 가위바위보 아 뭐야 왜 돌려 윷해 윷 이거 이거 이렇게? 아 이거 걸이다 아하 돌아가는군요 저거를 개 류현이 개 아 개는 잡힐 확률 너무 높은데 걸 도 걸 오케이 잘olly 잘하네 개 개 걸 Okey 돈 없는게 예이 없어 없어 왜 왜 누가 X자 치라 that 도개, 벌륙, 도개, 걸 걸 잡아? 아니 이거 한바퀴 돌아야지 내 맘이지 내 맘이지 우리 맘이지 한 번 더 잡았잖아 어 한 번 잡았으니까 아시죠? 한 번 잡으면 또 하는 거예요 백도 나와 개 개 개 개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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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개 갔어 육이다 걸 일단은 육 가고요 얘는 걸로 그냥 이렇게 할게요 개 개 유아, 유아 이거 봐 개 기운 받았어? 뭐야 이거 개 과연 개 개 도 개 개 개 개 개 개 개 하나 남았어요 개 유아 윤 개 개 개 유아야 너 그만 좀 나와 유아 개 개 네 일단 따라 따라가야 돼 따라가 네 양심적으로 도 예 보유 유 땀따라 아아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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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학교에서 윷놀이 배우냐? 아니요 학교에서 윷놀이 배우냐? 뭐야 와 완패 완패 엄마 엄마 날짜를 없어 우리 가족은 그렇지 않아요 하하하하 아빠가 너네한테 얘기할게 있어 왜 왜? 오픈런 예약할 때 예약을 이미 해놨어 응? 나의 계획은 그랬거든 아 윷놀이를 해서 내가 이겨서 얘네들 놀려다가 샀다라고 얘기해야겠다 이 생각하고 있었거든 망했네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4대0으로 다 와 이제 막 진짜 고학년 되니까 이제 이기지 못하겠다 그니까 기다려 지가 먹어 지가 먹어 지가 누구세요? 하하 하하 얼굴 어떡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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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마 요리사들이 점심을 맛있게 해줬으니까 저녁은 아빠가 책임져야죠 연어 스테이크입니다 여러분들도 연어를 구입하실 때 꼭 차갑고 깨끗한 노르웨이 바다에서 온 연어인지 꼭 원산지 표시 확인하시고 구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염 염 으응 뭐야 도의가 고기 뭐야 고기 뭐야 완전 맛있어 소스지 음 일단 반죽을 잘라주세요 소금을 넣어주세요 물을 넣고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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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거 레스토랑 가서도 못 먹을 그런 메뉴야. 여기 뭐 캠핑장 레스토랑이지. 매주 레스토랑이지 아빠 때문에. 여기 시키를 한 잔 해볼까요? 아 근데 저희 영상을 한 6살, 7살 아이들이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. 오늘은 아이들 것도 준비했어요.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건배. 너네도 해야지. 얘들아 수고 있다. 그렇지 건배. 짠. 음 상큼해. 아스파라거스도 맛있어. 진짜? 아스파라거스도 맛있어. 소스 기가 막혀. 그치? 응. 너무 잘 어울리는데? 너무 맛있었어. 받아볼까? 진짜 아빠가 했지만 괜찮지 않냐? 맞아. 진짜 맛있어. 이게 어떠냐면 빨리 먹기 너무 아까워. 응 맞아. 조금 조금씩 음미하면서 먹고 싶어. 연어 스테이크가 원래 이런 맛이야? 음. 대박. 대박. 연어 스테이크가 좋은 점이 뭔지 알아? 간단하게 보면 회로도 먹는 거잖아. 앞뒤로 그릴 자국 나올 정도만 딱 구워주면 끝이야. 엄청 시원. 엄청 부드럽고. 응. 금방 익어 근데 또. 아스파라거스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어. 야. 노르웨이 연어는 진짜 언제나 옳다. 맞아. 와. 음. 행복해. 음 너무 맛있어. 밤이 됐다 커 일어나, 일어나 벌써 자면 어떡해 저기요, 일어나세요 일어나시라고요 아니, 지금 여기서 자면 안 된다고요 지금 여기서 자면 얼어 죽어요 여기서 자면 안 돼요 일어나요, 일어나 일어나 말대꾸 하고 있어 이건 뭐야? 크루이스 패밀리? 엄마다 어, 이거 뭐야? 흐흐흐흐 흐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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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구머 너두 동생이 태어나면 나랑 같은 생각일 거야 흐흐흐 오, 핫 도우 핫 어피치 같아, 어피치 자꾸 침 삼키지 마세요 가서 손도 깨끗히 씻고 세수도 하고 와 어, 여동생 으흐흐, 여동생 형도 동생 보려면 세수도 좀 깨끗히 씻어 알았어 흐흐흐흐 엄마 흐흐흐 흐흐흐흐 흐흐흐 아유 참아 한두 번에 붓는 거야 흐흐흐 흐흐흐흐 지금 밖에는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흐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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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 게시 흐흐흐 흐흐흐 천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제는 정말 날로 덕분에 정말 잘 잤습니다. 정말 이 바닥 생활. 정말 설치가 귀찮지만 않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. 일단 뭐 나음부터 먹겠습니다. 음, 나왔다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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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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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왔어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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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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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